좀 하나도 달라고 했다고? 그럼 한두포만 해보자. 나도 어차피 이런 게임 오히려 못하니까. 장면이 어딨어? 소리가 클까? 들어왔니? 모르겠는데? 어? 이미 파티 있다고 초대가 안 됐네? 어떻게 나가 그러면? 뭐야 이게? 아 파티 나가기. 됐다. 네. 디코드 와. 여보세요. 안녕? 난 이상하지 못하다. 어? 뭐야? 빨리 시작. 곳 아니면 일반. 모르겠네. 뭐가 나올까? 나 아직 튜토리월도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튜토리월도 먼저 해봐. 글씨로만 되어있어서 그냥. 아 글로만 되어있는거야? 아 뭐야? 해보는게 아니었잖아. 전선이 4개. 전선이 4개.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게 6대 6인가 그럴거야. 6대 6. 저 가디언이 약간 포탑 같은건가 보네. 응. 고행자. 뭐 놀처럼 쟤네 막 갇혀야돼. 게임이 좀 어렵긴 해. 경로도 탈 수 있어? 응. 총 피해는 멀수록 감소합니다. 4. 5. 5. 6. 6. 8. 9. 10. 9. 9. 10. 12. 11. 11. 12. 12. 아 이거 먼저 쏴서 먹으라고? 탭을 누르면 특수 능력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스킬 강하구나 상점도 있네 아이템 뭐 사야 되는 거면 추천 아이템 사야지 경사면 내려갈 때는 컨트롤 더블 점프도 있고 체력 막대를 사용합니다 시프트는 회피 같은 거네 닿지 대쉬 점프 뭐야 F가 막기 근접 공격 막기야 고 아무거나 해보자 너 곧전 해보? 어제 한판 해보 딱 한판은 못 끈 거야? 곧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가만 잡아야 돼 뭐가 재밌어 보이냐 암살자 암살자 그래프 챔프도 있네 저건 좀 힘들겠다 아 아 에임 좋으면 되지 흐 너 안 좋잖아 나 개좋은데 아 그래? 오케이 근접 캐릭터 한다 내가 비바바다 내가 비바바다 그는 비바바다 몇 개 골라야 되는 거야 이거? 세 개 세 개 선사대로 우선순위 추는 거야 그는 OS에 네 저격도 좀 힘드니까 이렇게 세 개 됐다 그럼 이제 그 셋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어 아 오케이 로딩이 좀 늦네 로딩이 좀 늦네 뭐 배가 없겠지 6 대 6 옛날 옵치잖아 그치 옵치 2 되기 전에 그니까 그니까 아 아 아씨 근접 캐릭터가 아니잖아 능력 해제하라고? 그 그거 B 눌러봐 뭐 어 눌렀어 아 아니야 그럼 구매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내가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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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도 아무데나 막 보내네 어 시작 고정으로 그냥 알아서 보내더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공전기 충전은 뭐야? 알트를 길게 눌러 강화를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부착판인데 뭐야 왜 그걸 나한테 부착해 아고라테도 뭔들려가? 흐흫 Q! 인적공격 Q 바꿔야겠다 맞다 포탑 아프다 포탑 아프다 포탑 아프지 그러니까 무장이저 무장이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무장이저 뭐야 알트 눌러서 3번 해지하고 됐다 무장 무장 아 사거리 짧다고 안 되네 뭐야 이거 아니 또 나한테 부착했어 오오오오오오 집을 한번 갔다 와야되나? 집 어떻게 가? 집 그거 저거 타고 가야되 이거 뒤로 가서 추천 무기는 없네 아 있다 근처 상점 어딨냐 이거 중앙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야 여기는 어 여깄다 오케이 가는 중 빠른 이동 없냐 지고 이고 이고 아우 씨씨 아유 죽었네 저런 기절.. 기절은 시켰는데 제가 없으니까 마무리가 안되는구나 쟤 땅 뚫고 들어가는데요? 저게 부시같은건가? 아 맞네 그런건 언제쟤? 여기여기 요기 들어가던데 어 여기가 들어갈 수 있네 거기 부시구나 뭐야 쎄네 뭐야 이거 어디가 뭘 어디가 아 뒤에 아 이거 뭐야 얘 아 오우 오우 오케이 부승 여기도 상대 쓸 수 있는건가 아 맵에 안보이네 어 아 기후날라간구나 어 나 쎄다 나도 3번 스킬 쓰면 쎄지네 아 나 능력 덧지그래 나도 분명 안찍고 있었네 이제 캠킹 다녀야지 아 아 무장해져 맞아 어 네온 미쳤다 네온 쎄네 오우 오우 이렇게 황점 어딨어 황점 여기도 있네 이 맵 곳곳에 이 초록색깔들은 뭐지 아 정글 아 아 네온 아 아 어 아 아 아 정글 몹이다 이게 야 우리 우리 라인 야 우리 포탑 다 밀린다 아 왜 한 명 나갔어인가? 한 명 나갔어? 야야 쟤 못 쓴다 야 너 죽었어? 아니지? 할머니 잡으러 가야 돼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야? 뭘 모르겠지 모르겠지 어우 야 아우 너무 아프고 여기 들어갈지 맞잖아 체력은 어떻게 채우냐 체력 뭐라고? 힐러한테 가거나 집에 가야지 집에 어떻게 가냐? 집지 그냥 걸어가야 된다고? 이거 타는 거 있잖아 아 이거 타라고 좋네 귀찮은데? 체력이 잘 차는구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돈이 얼마나 있는 거야? 어디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아 빠른 이동이 없어졌다 아 빠른 이동이 없어졌다 아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여기 있다 할머니 오구 나 뭐 못 사왔는데 뭐 항아리 있다고? 그니까 너 항아리 먹었다고 뜨는데 그니까 너 항아리 먹었다고 뜨는데 아 함정 라인 따로 가야겠다 아 거기까지 가야되나 항아리 들었으면 반대편까지 뛰어가야 돼 와 이거 미쳤는데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가독성 떨어진다 암버 핸드가 트라이온트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어우 야 이거 보기 너무 힘들어 야 우리 라인 개밀리는데 왜 우리 라인 왜 이렇게 밀리냐 몰라 우리 라인부터 확실하게 밀어놓고 다 밀린다 그러게 야야야야야 기아파 와 씨 죽을뻔 했네 길게 눌러 밧줄타기 길게 눌러 밧줄타기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이건 뭐야 뭐 이상한거 있어 주문력 주문력을 받았대 아 버프 아이템인가보다 좋아 좋아 집 갔다와도 되겠는데 이러면 너무 멀리 있다고 또 안되네 너무 멀리 있다고 또 안되네 이거 집 갔다와 집 갔다와 약간 줄다리기 같은 느낌이다 어우 으어어어어우... 아 아 왜 아 지금.. 위에 딜량이 다 보여 아 그런거 같은데? 그치 아 이건 quant bunk.. 저건가보네 니코바겐은 우리에게는 카와를 만들어낸 것 같지 않나요? 얍 장전하는 동안 근접공격 계속 쓸 수 있는 건가? 안 되네 아이고 근접공격하면 장전이 잠깐 멈추네 그니까 아구한테 폭탄 부치는 거 이렇게 재밌냐 못하냐? 근데 어차피 아군한테 딜은 안 들어가니까 어 딜은 안 들어가 아 저 뭐야 내 능력 좀 볼래? 내 각성기야 공급기야 오 뭐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 케넨이야? 그니까 개길지 아 뭐야 이거 맘에 들어하면 죽을 때까지 아는데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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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우야 하하하하 어 어 잠깐만요 저 직일 잘못 뚫었어요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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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얘 대장종 속도 없나? 야, 우리 라인 하나봐 우리 원래 라인 망함 오늘 왜 이렇게 밀느냐? 우리 라인만 안 가니까 그렇지 아, 그럼 우리 딴 데부터 들어갈까? 어, 박줄 타는 것도 있구나 맞아,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 있더라 힐러 버전 힐러 버전 어 야, 길 돌아다니다가 어 금색깔 동상 같은 거 부수면 뭐 주네 어 안 줄 때도 있네 안 줄 때도 있네 말을 깨고 다녀야겠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버프가 오래가는 건가 뭐지? 얼마나 가는 거지? 영구는 아니겠지 일단 갑자기 탄약기 31이 됐어 29에서 아 스피릿 위료 berg 죽었 후반가니까 엄청 세어재구나 이건 무슨 일이야 이건 무슨 일이야 왜이래 그냥 다 죽어 아아 취소 취소 다 죽어 하다가 내가 죽었네 아래 들어가네 아래 들어가네 아래 들어가네 죽음 다시 먹으려 아아 아아 아이 뭐야 이거 복전 설정 좀 해야겠다 좀 화면 적당히 끝났어? 뭐가?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 게임 끝나는 소리가 나 아직 한참 하고 있는데 아 부활한 거구나 부활하는 소리였어 아 이 새끼 쭉 달려간다 야 영구인가 본데 나 아직도 그 탄약 31이야 형 홍수 어디야? 이건가? 아 이거구나 머리 위에 있는 거 그 경험이야 이거 아우그라한테 붙어 오겠는데 이거 아이고 아우드로 아우그라한테 붙어 오겠는데 이거 이거 뭐 하여자 붙는거야 죽어라! 추혼자가 변신하고 있대 어우 뭐야 나도 형 선빵이다 선빵이다 임마 저 약화된 거 어떻게 때리냐? 나 뭐 얘기하는지 모르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핑크 안 찍히냐 이거 아 핑크 찍혔네 아 저거 어 그 안에만 안에 있어야만 때리지 죽어 무장해지어도 궁극기는 계속 유지된다 뭐? 이거 아이템 목록 좀 봐야됐따 아이템 목록보다는 스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딜량 맞나보네 아닌가 돈인가 영혼수가 돈인가 보다 어 영혼수가 돈인거 같아 아 돈인가? 딜이 아닌거 그니까 그 돈인가 봐 플레이어한테 가한 피해는 저 한명 빼고는 비슷비슷하네 신고 치우랴 오브젝트에 가한 피해 뒤로 야 이거 될까? 플레이어랑 하는거 될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빡센데 이거 이거 아이템부터 좀 외워두던가 해야겠고 아이템보다는 캐릭터 능력 좀 캐릭터 능력 좀 외워야 할 듯 하나 정하고서 그것만 파야될 것 같애 그니까 근데 또 하나만 정한다고 또 되는거 아니잖아 아 그러네 세개는 계속 외워야겠네 최소 세개 외워야 함 아니 또 개어로운데 자료 아이템 둘러보기 괴물 사냥 총탄이 정글템인가? 무기가 무기가 AD고 아 스피릿 AP라고 보면 된대 아 그러면 개수 같은걸 보면 되나? 내 캐릭터에 그런게 있나 모르겠다 있겠지 일단 아까전에 내가 했던 애는 다 AP야 그냥 스킬 공격들이 다 적은가 보다 스피릿인가 보다 아 평타를 때리래냐 스킬 위주로 굴리래냐 그건가 보네 그런가봐 적절히 사야 될 듯 얘는 별로 필요없겠다 뭐 하나만 보라사지 말라는 얘기 듣기는? 아 얘는 스피릿 안사도 되겠다 헤이즈 사도 막 쿨감템? 이런거? 저녁 10 21 23 23 23 23 24 24 24 24 25 25 저기 있네 능력치가 있네 몇몇이 있어 페이즈는 스피릿 올리면 탄창이 올라가나 뭔가 그런 느낌으로 붙여져 있어 스피릿을 올리긴 해야겠네 그러니까 탄창량이 늘어나는 거 얜 그래도 무기필 많이 하겠다 다시 한 판 해보자 보전으로 너무 어려워 똑같이 3개 해서 하나 빼볼까 했던 애 말고 뭐 해볼까 이상한 거 해봐야지 이상한 거 얘 걸린 건가 아니겠지 아닐까 그냥 나오는 걸 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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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바로 되네 이거 그 비 누르면은 템창 나오잖아 오른쪽 위에 길잡이 찾아보기 누르면은 유저들이 유저들이 쓴 공략이 나오거든 아 근데 영어라서 잘 모르겠어 그건 그렇긴 해 그건 그렇긴 해 그건 그렇긴 해 내 마음으로 가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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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토르비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뭔 능력인지 모르겠어 아 이 벽에 닿으면 발사체와 총알을 멈추게 한대 벽에 닿은 적은 최대 체력의 일정 비율에 피해를 입히고 잠시 내려집니다 어씨 죽였다 죽였어 어씨 힐러 힐 해주어 힐러 어디였냐 예를 들어서 살짝 돌아다니면서 카밍 하면서 파괴할게 없네 파괴할게 없네 아직은 템이 안나오나? 아직은 템이 안나오나? 아직은 템이 안나오나? 어떻게 됐어 나 죽였어 죽인거 같은데 아 나 죽었다 에이 아 어 내함 죽었다 아 이게 물몸이네 스피리트 편 어 미드 중반 레이트는 후반 아 우리 수호자 볼 수 없는 일네 이거 간다 우리가 2대2 라서 그런가 봐 우리 아우 벌써 수호자 반 피야 빨리 밀어야겠어요 오 죽었네 퇴퇴 주먹으로 와 하하하하 으 으 으 으 으 으 먼저 밀릴 순 없다. 빨리 위로 걸어. 추천 능력이 또 있네. 이걸 먼저 쓰라고. 나 왜 칠을 왜 이래. 쟤 궁극기 썼나봐. 너무 아파. 아 아파. 힐 해줘 힐. 이거 미니언이 힐 해주던데. 맞아. 나 집에 가야 돼. 어 무기 공격력. 이걸 다 사고 사라는 건가. 순서대로 사면 될 것 같다. 힐 해주던데. 힐 해주던데. 힐 해주던데. 어 얘네들 폭기 왜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유 아유 야 이거 못맞추면 의미가 없네 야 쟤 궁극기 썼다 내가 때려봐 영혼을 모아야 레벨업이 되나 나 레벨업 하고싶다 영혼 모으고싶다 쟤 왜이렇게 빨냐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때릴 수 있네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때릴 수 있네 죽었네 아 나는 이렇게 하고 때릴 수 있네 아 하하하하하하 정글봄파테는 이번 스킬이 안 통하나? 정글봄파테는 어 어 간다 아 간다 야 그거 죽어? 아이 너도 뭐 별방 다를게 없네 어이 쟤 쟤 일로왔댐 너 일로와 어 어 잠깐만 어 시작하자마자 고급기를 써 죽어 아 죽었다 어디서 뭐하고 오는거야 어 어 잡았다 어우 어우 간신히 먼저 밀었네 아 왜 아 아까비 나 왜 봤지 안 되겠어 딴 데 돌아서 봐야겠어 빡세다 빡세다 으어 으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내리 찍는거 뭐야 너무 아파 정글 잡는 친구가 따로 있나보네 너무 아파 정글 쎄 보인다 약한 애들도 있네 뭐야 얘네 아 왜 이렇게 빡지 않네 아 그건 죽었어 아 왜 이렇게 빡지 않네 오케이 집에 가야지 탭 어딨어 이건 뭐야 여기 뭐 있는 건가 최대 체력 바론 같은 건가 몰라 아 그렇네 중앙 보스 중앙 보스라는 게 있네 그런데 이게 바론인가 보다 중앙 보스라 블루 블루 뭐 있어 몰라 누가 뭐 핑 찍었는데 생각보다 근접궁도 사거리가 길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항아리 옮기고 있었구나 아! 너무 아파요 야, 맵 복잡한데? 적립목비를 안 때리면 괜찮은 거겠지? 군룩으로 패는 맛이 있네 아, 너무 아파 다 부숴야 되는 건가? 야, 우리가 아인 뭐야, 우리가 아인 왜 이렇게 쫌 밀렸어? 야, 우리가 아인 왜 이렇게 쫌 밀렸어? 아, 잘 못 눌렀다 아, 잘 못 눌렀다 아, 이거 못 타네 라인 밀려있으면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라인 바로 밀어 헬리엇 라인 와, 다 밀었다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치 도움 했다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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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조합 싸움으로 가면은 괜찮겠다 어 지금 얘 번개 쓰고 있는 케넨 같은 애 있잖아 어 얘 앞에다가 내 쉴드 깔아주면 될 듯 아 총 쏘는 룰게 잤지 어 죽는다 어 총 쏘는 아이고 죽었다 마지막으로 여긴 죽음으로 당치겠고 그리고 너의 반응을 드릴게 안티힐 안티힐 치감? 상대가 체력 채우는 애가 있으면 치감템 갈아 이런건가? 어렵네 감을 못잡겠어 감이 안와 안티힐 아이 주시는데 일단 씹스로 감 그래 그러면 혼자 해봐야지 플레이 아, 샌드박스가 있다 샌드박스 이 누르면 길잡이 슈퍼 얼린 스케이브 RRHB ES가 뭐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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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명을 지나가고 네, 나의 시간을 지나가고 네, 네, 네 오 오오 오오 이건 뭐야 아아 약간 리퍼같은 애네 얘는 웰컴 투 마이샤프 키리어스티 이렇게 다 사고? 알트 어 그거 없냐? 재사용 대기시간 없어 70이 최대 스택이야? 오오 2000 이렇게 하면 2000이고 그냥 쏘면 거의 반타다니네 오오 이런거 아닌가? 이렇게 아 이거를 쓸거면 딴걸 버리라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런건가? 그 다음에 이런거. 극딜 갈거는 이런거이지? 그렇네. 5천까지 올라가? 확실히 헤드 딜이 더 있구만.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쇠야. 이걸 쓰려면? 이거 쇠야 되니까 이런거 해야겠지? 저 집을 가? 음. 음.. 와 어렵다 탄환 흡혈 흡혈 다음에 특별 여기 이제 없는데 그냥 아예 이런거 쓰는건가 그러면 탄환 엄청 늘었네 흡혈 흡혈 와 맞으면서 딜도 되네 타거리도 되게 길다 어허 아니 그냥 이것저것 보고 있는거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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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어프레임처럼 할 수 있겠는데 시프트 점프 지프트 점프 시프트 점프 시프트 점프 공중점프 3번 할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너 안 할 거지? 나갔나? 나갔네 개인전 봇은 뭐고 공개 봇은 뭐야? 보통 얘랑 아까 해보고 싶었던 주먹질 캐릭터랑 힐러가 있을 거 같은데 내가 힐러인 건가? 뭐야? 아 이거는 뭐냐 이건 하나밖에 안 고르네 뭐냐 죽였는데? 아직 돈이 없어 야 은신 암살키인데 혼자 다녀도 되는 거야? 1 2 2 2 3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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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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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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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5 5 6 8 5 6 6 6 6 8 8 9 6 5 6 6 6 6 6 7 8 9 8 8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0 9 10 9 9 10 10 10 어 뭐야 아 셀프한테 죽었네 템이 없다 템이 없어 딜이 너무 안좋다 난 이걸 다 사 내 라인도 알려주네 어디로 가라고 가자 밀자 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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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런트 워크 우리 그룹의 가르침이 되어있어 오 크랩 그룹의 가르침 그룹의 운이 끝났어 이렇게? 돌아다녀야겠다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얘네 또 취소 상점 들려서 템을 전력질주 강화 뭐야 더 살 수 있다 두대 체력 좀 도와주러 가야겠네 없어졌잖아 뭐야 이거 아 F가 방어라 그랬지 저길 도와주러 가야겠네 아 간다 아예 실패 그 다음에 인내하는 속도 속도를 올려야 돼 무조건 미니는 대로 가야될거 같다 으으 기절함 쓰읍 갈 여호 으 으 으 이렇게 다녀야겠네 공격 속 죽으시고 문 열어 상점 문 다시 여기 내가 여긴 내가 해결하지 야 포탑이 잘 민다 수동 장전 조금 귀찮네 타임 감소 이건 안돼 어? op P 아! 죽었다. 너무 욕심부렸나? 안 맞았는데 간성대시 이런걸 찍어버려야겠다 아 비싸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잠시 후에 야시오니 야 여기 세명이나 있는데? 아예 슬립 미니언한테 걸었네 아예 슬립 미니언 아예 슬립 미니언 아예 슬립 미니언 아아 아슬립 미니언 야이씨 너무 어렵다 여기 찬양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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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해야된다구? 능력도 못쓰고 총도 못쓰는건가? 미안하다 나 지나갈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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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가야돼? 없는데? 일단 달려. 계속 달려. 복구 시켜. 아니 포플라인 또 밀린다. 하나라도 밀자. 다시 달려. 복구 시켜. 여기 다 밀었네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로 가면 안되겠다 죽을수도 있겠다 죽을수도 있겠다 아 기절 뭘 자꾸 찍는지 잘 모르겠.. 어디갔어 어 뭐야 저기로 가야겠네 다시 아우 바빠 끝나지가 않네 게임이 이거 언제 끝남 풀템을 사야 끝나는건 아아 어 야 아 뭐야 뭐 맞은거야 아 샷건인가 쟤 어 너무 아프다 아 이런거 빼고 탄원 수거 이런거 빼고 그리고 또 못빼야돼 몰라 이정도로 된거 같은데 뭐야 여긴 왜이렇게 또 밀렸어 뭐야 여긴 왜이렇게 또 밀렸어 뭐야 여긴 왜이렇게 또 밀렸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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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리와 이쁘기 네가 더 최고 오리안 이쁘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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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아이고 가이밍 아이고 아이고 마이 워크 비긴스 어디까지 또 또 자꾸 우스웍하면서? 잊어 임마 아 이게 이게 짱이네 안 돼 안 돼 미니언이랑 같이 가요 달려 달려 에이미 안 좋아 에이미 야씨 능력 강화 илась 얌 아 아 워크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라인 2개 맞기 템 사고 싶은데 잘 피하네 템 사고싶어 이런거 팔아야지 템은 사야될거 아니야 어떻게 올라가야돼 나 길을 모르겠네 못잡았나요 가는중 가는중 내가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자고 오케이 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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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시하자고 푹시하자고 오케오케 밀어밀어 미니엔들 빨리와 오케오케 쟤 이리로가서 하고 있었는데? 야 다 밸 밀고 있지? 그냥 밀어버리기 청소가 있구나 이거 세다 엄청 세다 야 엄청 센데? 이거 스템도 아닌데 끝났네 야 빡세다 이거 보통 난이도인데 이래? 어려움은 얼마나 어려운거야? 딜량 67,000 아 다 보시구나 아 어쩐지 이렇게 못하지 않을텐데 아 뭐야 보쩐이었어 아 긴팍 세네 이게 개인전 본매치가 그냥 나 혼자서 그냥 6대6 하는건데 나 빼고 다 보시라는 거구나 에이 어쩐지 얘는 빼고 얘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재밌다 Challenge Please و